네, 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투표해달라고 했잖아요. 커버곡 투표예요. 진짜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하셨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에게서 아직도 듣고 싶은 곡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에 뭔가 좋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커버곡들을 아티스트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로 만든,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10분을 이제 이름을 딱 가지고 이렇게 커뮤니티에 가서 딱 올리려고 했는 순간에 5분만 된다고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게 다양한 노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쉽게 된 김에 그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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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를 신청해 주셨으니까 이걸 한번 같이 공유해 보면서 이렇게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한번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봅시다. 와 진짜 엄청 많이 신청해 주셨네요. 다시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진짜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면서 뭘 추천하면 좋을까? 하면서 쓰셨을 것 아니에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한국 노래를 신청을 많이 해주셨네요. 되게 기뻐요. 네, 감사드립니다. 아래를 잘 못하네. 독일에서부터 신청을 해주셨네요. 네, 맞아요. 진짜 좀 세상이 흉흉하죠. 독일어 버전으로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 상큼, 발랄, 에너지틱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티케띵은... 티케띵은... 쉽진... 쉽질까요? 쉬울까요? 메탈리카 고그도 제가 한번 커버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 Nothing Else Matter 선생님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후보에도 있었어요. 존경하는 아티스트분이 심수봉 선생님이거든요. 언제나 찾아오는 부투의 이별이... 진짜 노래 너무 좋죠. 저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U2의 곡이 있는데요. 그거... Running to Stand Still 아...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저는 인기가 있지 않아요. 그냥 옷 좀 들어봤는 것 같은데? 라고 그런 느낌? 진짜... 아...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지금은 조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장비들을 다 여기 사무실로 가지고 왔고 그때 그 컨셉으로 또 노래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맞아 그러면 진짜 나도 편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리고 콘서트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꼭 오겠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힘이 돼요. 힘이 난다, 힘이 나. 옛날 옛적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말하는 목소리가 컴플렉스라고. 그거를 또 좋아해 주신다니까 저는 진짜 앞으로 그래도 계속 브이로그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또 하나 이렇게 이렇게 말할 때는 좀 저음이고 노래할 때는 좀 약간 뭐 꾀꾸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노래를 남녀 듀엣을 혼자 부를 수 있다는. 이거보다 더 낮았나? 그런 것 같은데. 아이캔, 아이캔 쇼 유 더 월드. 그리고 아호니 월드. 이런 많은 성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진짜 너무 온기가 전해져요. 너무 우리는 참 멀리 있고 다른 언어를 쓰고 하지만 진짜. 네,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좀 깨알 재미가 있으셨나요? 저는 그게 그냥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지? 아! 그러면 후보곡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